오늘 새벽에는 골로세서 1장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묵상 내용을 전하기 전에 시대적 배경과 서신을 작성한 이유에 대해 먼저 나열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의 옥춘서신으로 골로세서와 예배소서, 빌리포서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3차 여행 중에 예배소서에서 2년 동안 보금을 전할 때 보금을 접한 에바보에 의해 세워진 교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골로세 지역은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로 소아시아의 동서문물을 교체하며 이단사상과 철학이 성행하였으며 여전히 천사숭배, 금욕주의, 율법주의, 영지주의 사상이 난무하였습니다. 이들 사상이 혼합된 골로세 지역 특유의 혼합주의적 사상을 주장한 사람들을 인해 에스 그리스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교회와 교인들을 혼란시키기도 하였는데요. 이러한 상황들을 에바별을 통해 전해드린 바울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고자 서신을 작성하였으며 골로세서는 에스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로 이단을 경계할 것과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청하는 내용으로 예스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골로세서 1장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묵상 내용을 전하기 전에 시대적 배경과 서신을 작성한 이유에 대해 먼저 나열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의 옥춘서신으로 골로세서와 예배소서, 빌리포서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3차 여행 중에 예배소서에서 2년 동안 보금을 전할 때 보금을 접한 에바보에 의해 세워진 교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골로세 지역은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로 소아시아의 동서문물을 교체하며 이단 사상과 철학이 성행하였으며 여전히 천사숭배, 금욕주의, 율법주의, 영지주의 사상이 난무하였습니다.